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오랜만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 삼성전자 급등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저만의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경제 대들보 반도체 산업이 부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요 참고만 하시고 투자는 본인의 관점으로 투자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rx 반도체 지수를 한번 봤는데 1.9%나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계속 바닥을 기다가 요 근래 한번 2022년에 고점을 찍고 이제 주구장창 내려간 거죠 2021년 2022년 중간에 코로나 이후로 쭉 계속 우상향하다가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는 엄청난 내리막을 봤죠 그러다가 요 근래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을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에 잠시 하락을 했고 다시 이제 이 정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는 한번 봐야 되는데 뚫게 되면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상 최고점에 근접을 했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내년 주식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에 관해서는 9만 전자 9만 전자 갈 거다 라는 소식이 많은데요 무려 외국인들이 2조 원어치의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까지 상승할 거다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난무하면 주식을 빼야 되나요? 그런 말이 많은데 우선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초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내려갈 수 있겠죠 고점을 찍고 단기 전 고점은 찍고 다시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뭐 단기적으로 해당 전 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찍고 다시 바닥을 향해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지 그런 부분을 공부해서 터득을 해야 되겠죠 참고로 올해 1월 2일 5만 5천 5백원에 거래를 시작했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11월 6일 무려 7만 3백원으로 상승했고요 연초 대비 상승률은 26.11%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2조 90억원어치 순매수했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2016년도부터 우상향을 하다가 이제 잠시 2019년까지 떨어졌죠 코로나 시대 때 이제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한 거죠 쌍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하고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 9만 6천 8백원까지 2021년 1월 1일이 최고 고점이죠 고점을 찍고 2022년 계속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2023년 지금 올라갔다가 다시 단기적인 고점을 확인하고 내려왔다가 지금 12월에 와서 지금 상승했습니다 7만 2천 6백원까지 지금 상승한 상태죠 이제 정고점이죠 이 정고점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할지 아니면 정고점에서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갈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봉을 제가 확대해 봤는데요 이게 월봉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저점을 찍고 지금 우상향을 했죠 여기다가 최고 7만 3천 6백원 이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갔다가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7만 2천 6백원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까지 올라오고 앞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제 생각은 정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죠 주요 주가 상승 시점을 보자면 2023년 1월 2일이 5만 5천 5백원 그리고 2023년 3월 2일이 6만 8백원 올라가죠 2023년 5월 2일이 6만 5천 7백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4일 7만 3천 4백원 찍고 그 다음에 9월 1일 날은 7만 천 원으로 하락 조정을 겪고 11월 1일은 다시 6만 원대로 7만 전야 깨졌죠 6만 원대로 6만 8천 6백원 그리고 다시 12월 6일 날 7만 1천 7백원으로 바닥 따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8일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7만 2천 6백원까지 무려 천 원 이상이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게 되는데요 이런 주가 추이를 볼 수 있고 또한 여러 증권사들이 삼성주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주자 목표 주가를 발표한 증권사 중에 SK증권은 10만 원 유진투자증권은 9만 3천 원 홍국증권은 9만 3천 원 NH투자 키움 미래스 대신증권은 9만 원 등 17개 증권사가 9만 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그럼 삼성주자 주가 상승 예상에 대해서 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 주가 상승 예상은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예측한 내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무려 34조 527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추정 시점 1개월 전 33조 9215억 원에서 0.4%나 상승한 수치고요 1년 전 49조 6147억 원 1년 전부터 이어오던 하향 조정 흐름을 멈춘 것에 증권사와 제 개인적인 의견은 큰 의미를 두고 싶네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저점을 찍고 회복하고 있는 점도요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시장 규모는 1297억 68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896억 100만 달러 대비 44.8%나 증가한 수치죠 어마어마하죠 또한 이번 연도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던 고대어폭 메모리 HBM이라고 부르죠 HBM 시장에 진입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최종 품질 인증을 받은 후 엔비디아나 AMD 등 주요 고객사 10여 곳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구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또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한 엔비디아 삼성전자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한국 코스피에 상장되었다는 이유로 지금 박스피에 갇혀가지고 헤매이고 있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내년 하반기에 차세대 AI 칩 B100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서요 삼성전자의 HBM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만약에 엔비디아의 삼성전자가 고객사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고객사로 그렇게 HBM 공급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구요 HBM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구요 저도 열심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한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내년 HBM 시장 진출 가시와 메모리 산업의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슈퍼사이클 장기적인 매크로 경제 회복 기대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주로서 투자해 볼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초입인데요 앞으로 반도체는 어마무시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구요 그 확신을 토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해당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예상 그리고 주가 흐름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봤구요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만의 관점과 공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하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제 유튜브도 많이 들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